여러분 이 과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얼핏 보면 라임이나 레몬 혹은 감귤 같기도 한데 정답은 바로 버가못입니다. 흔히 베르가못 또는 버가못 오렌지라고도 불리는 버가못은 운향과에 속하는 감귤계 식물로 한 명은 시트러스, 베르가미아, 리소입니다. 버가못은 17세기경 동남아시아에서 지중해로 넘어왔다고 추정되며 17세기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전세계 버가못 생산의 약 90%가 이탈리아의 칼라브리아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버가못은 시트러스 아우란티움과 시트러스 라이몬 혹은 시트러스 메디카와의 교작종으로 약 2에서 4미터까지도 자라는 단연생 상록수입니다. 버가못 나무는 잎, 꽃, 열매로 구성되며 각 부위별로 특성있는 정유성분 또는 휘발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버가못의 잎은 다른 감귤류이처럼 짙은 초록의 표면 광택이 있으나 약간 길쭉한 모양입니다. 버가못은 4월에서 6월 사이인 늦봄과 초여름 즈음의 흰꽃을 피우며 꽃잎은 사에서 어장으로 화이트 플로럴 및 네롤리의 특징과 유사한 향을 갖습니다. 버가못 열매는 10월경부터 맺으며 겨울이 지날수록 열매가 익어 수확이 가능해집니다. 버가못 열매는 익을수록 초록에서 노란색으로 변하는 특징을 갖고 교작종의 장점으로서 감귤, 포멜로, 시트론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버가못은 이탈리아의 칼라브리아처럼 기후가 전반적으로 따뜻한 곳이 재배지로서 적합합니다. 또 영양분이 풍부하고 발수가 원활한 약산성의 토양이 필요합니다. 버가못 잎의 주요 성분은 라이널릴 아세테이트와 라이날룰입니다. 버가못 꽃의 핵심 성분으로는 리모넨, 시트랄, 리날룰과 임돌이 있습니다. 버가못 열매는 리모넨과 리나릴, 라세테이트, 리날룰이 주요 성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향장과 화장품에선 널리 사용되는 버가못은 인체에 특정 이상 증세에 대한 일정의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버가못의 구성 중 버가못의 입추출물 혹은 버가못, 리프익스트랙은 심장 및 신장의 신진대사장애인 심혈관 대사증후군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은 30주간 고당류 고지방 식단으로 먹인 쥐를 대상으로 버가못 입추출물이 심혈관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설정 식단으로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고혈당혈증, 고인슐린 혈증,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났던 실험 개체들은 버가못 입추출물을 투여를 받은 후 동맥 경화에 요인이 되는 고중성 지질혈증과 인슐린 저항성 신장 손상 심장의 구조적 및 기능적 변화에 대한 완화 증상을 보였습니다. 실험 개체들은 설정 식단으로 인해 단백질과 크레아틴인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결과적으로 신장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버가못 입추출물을 투여받은 후 단백류 및 신장 기능이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의 표는 일반 개체들과 실험 개체들의 심부전 진행의 메커니즘인 심장 리모델링에 대해 비교한 것입니다. 실험 개체들은 PWT, IST, LA, LVM, 미첼 VRT가 의미하는 형태학적 변수, 낮은 EWBP와 EAE가 의미하는 확장기 악화, 그리고 높은 AVPWSV가 의미하는 수축기 기능 장애 등 심장 리모델링이 진행되었으나 버가못 입추출물을 통해 심장 리모델링에 대한 억제 및 치료 효과를 보였으며 건강한 일반 개체를 비교했을 때에도 버가못 입추출물이 심장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버가못은 심혈관 대사증후군 외에도 다양한 이상 증세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과 연계되어 버가못 입뿐만 아닌 버가못 열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정을 통해 심혈관 대사를 안정화시키며 버가못 열매의 폴리페놀 분획물은 혈당을 낮춰 당뇨병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버가못이 뼈 구성의 신장과 마른 버짐 개선 및 콜라겐 증가 등의 피부 건강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이상 향장과 화장품 그리고 식품과 의약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버가못이었습니다.